더 앞, 속초시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와, 설아 이거 봐봐. 왼쪽, 오른쪽 봐봐. 와, 너무 멋지다. 혜진아. 너무 멋지지. 오, 예스. 야, 잔뜩이 훨씬 따뜻하게 있어. 어마어마하다. 여기, 지금, 뭐야. 이게 양방향이야? 왜? 거의? 진짜? 지금 얘 이쪽으로 내려온거야? 너는 이 길이 오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이거 우와, 너무 아름다운. 여기, 여기 이쪽으로 내뱉을 하니깐.